준비 됐나요? 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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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전에 뿜뿜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 예 예 예 얼만지 아세요? 2억 4천만 뷰 2억 4천만 뷰 2억 4천만 뷰 2300만 뷰 유튜브을 보다가 지금 등장한 유튜브 그룹의 영상이 모두가 보고 있어요 지곱 아니에요? 뿜뿜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모랜드입니다 모모랜드는 도인적 걸그룹 미아랜드에서 모모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모모처럼 되겠다 의미를 담고 있는 심지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모모を 데뷔하여 일본의 여러분이 모모랜드는 모모랜드는 한국의 9명의 그룹 모모랜드 모모랜드는 일본의 모모에서 부숴진 사람들에게 힐링을 프레젠트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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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랜드입니다 노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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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